Fx입니다. 자, Fx와의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가 나 Fx 노래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오늘 제작진 MT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Fx와는 두 번 대결했습니다. 근데 1승 1패가 있어요. 근데 두 번 다 제가 없었어요. 아, 그러네. 야, 멋있다, 그만. 이 67회 때 핫썸. 이 67회 때. 감독님! 감독님! 어떻게 했으면 해. 나 지금 고라지의 경기 보는 줄 알았어. 자, 제모.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태들이다. 나이스 원 범이. 나이스 원 범이. 오늘 함께할 노래는 2014년에 발매한 정규 3집 앨범. 레드. 라인. 알아요? 숨겨진 마다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크로소스 밑에. 밑에, 밑에. 아, 진짜. 밑에. 이런, 이런. 밑에. 밑에.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바캉스입니다. 바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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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메라는 올려야 돼요. 카메라는 올려야 됩니다. 감독님. 카메라는 올려야 돼요. 자, 갑니다. 다 같이. FX는 바캉스. 나는. 울려. 이거랑 암밤스. 읏. 아, 들어도 봤어. 들어도 봤어. 진지아, FLC 노래같다. 코드가 너무 어려워. 어려워. 진지아, FLC 노래같다. 코드가 너무 어려워. 어려워. 자, 지금입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까지 안 들릴 수 있지? 아니, 잘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려. 그러니까. 아니,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낌. 맞어, 맞어. 맞어, 맞어. 맞어, 맞어. 한국 노래입니다, 한국 노래예요. 와, 이거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제발. 먼저 하게 해줘요. 넉살부터 갑니다. 넉살바스판 오픈. 어떻게 하냐? 뚱금, 울까스, 기쁨, 로해. 세형 오픈. 나나나나 네가 해. 나나나나나 필요해. 그 난나나는 막 정신 못 차렸어요?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들릴 것 같은데. 한 해 가요. 한 해 오픈. 딱딱 따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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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이러고. 이건 진짜 들린 대로만 적은 건데 도움 될까 봐. 주생물 위에 집게. 그래, 주세가 있잖아, 주세. 필요해. 주생물 위에 집게. 김동현 갑니다. 김동현 오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갑자기 조용히. 귀신처럼. 맞어. 오, 있어, 있어. 이게 포인트야 이게. 왜 왜 누가 속삭이고 사라져. 뒤에 그냥 주세니 지금 해. 저는 이거... 수동 씨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파스바. 오프.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천천히 날아오는 주먹인데 계속 맞는 느낌.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말렸어. 일단 나란히 침 필요해. 위장 주세. 지금 해. 뭐가 필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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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해. 못하지만 필요해. 뭐, 뭐, 니 싼 우리 지금 해. 필요해. 지금 해. 나연 양 갑니다. 5번. 많이 적었어요. 와, 대박. 왔어. 이거 잡아줄 수 있어. 뭘 잡아요? 야, 들어왔는데 이거. 파스바. 오픈. 아, 주스. 아, 주스. 아, 주스. 나 이거 정확히 들었어. 아, 똥내가 뭐예요? 똥내가 뭐야, 똥내가. 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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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똥만 좋아해, 저 형은. 아이스크림을 똥처럼 푸드니. 자, 그래. 오케이, 좋아. 이거 두 번째는 정확히 꽂혔어. 귀에 꽂히더라고. 냉장고 안 냉장고도 미지근해. 지금 해. 지금 해. 그래서 지금 해가 나오나봐. 지금 해. 지금 해. 미지근해. 주스. 정확히 올인. 냉장고는 내가 맞춰야지.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킥 갑니다. 진짜, 저 진짜 예를 들었어요. 오케이, 바스판. 오픈. 뭐야? 어? 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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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나란 못한, 니가 나란 못한 뭔가가 더 필요해. 오. 냉장고 아래 지수도 미지근해. 어우, 정치 풍자 가사인데. 힙합이구만. 히 영감하다. 아니, 근데 진짜. 저런 거 있지 알았어요? 힙합이구만. 니가 나란 못한 뭔가가 더 필요해. 근데 나도 나란히 히가 있어, 나란히. 그래. 자, 이제. 원샷의 주인공을 오픈합니다. 원샷이 나와요, 원샷. 원샷, 그렇죠? 예. 자, 모모가 원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해줄게. 자,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정면을 바라보고, 정면을 바라보고. 자, 멋지고 예쁜 표정. 쓰리. 투. 원. 보여주세요. 아! 키가 차질을 합니다. 나연의 팝. 어어! 안무를 벌써, 어어! 와, 벌써요. 와, 똑똑해. 와. 아, 아까 잠깐 봤는데. 다시 듣게. 들어와부터, 들어와부터, 들어와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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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4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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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에요, 들으세요! 이럴이럴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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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몇 프로입니까? 99.9%? 아까 1라운드 같았으면 100%라고 했을 텐데 이건 무장받고 그랬는데 너무 아까 이 충격 때문에 네가 날 안 일 못하지 뭔가 더 필요해 뭔가 가가 아니고 99.9%? 왜 그래요? 왜 그래 나래 왜 그래? 극형 표정인데 극형? 아니 이제 덤내로 분위기 좋게 가고 있잖아요 덤내 아니고 땀내는 어떠냐고 땀내 근데 앞에 땀내는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구나 땀내 땀내 저희 꼬리카는 이따가 이비인후과를 간일로 했어요 귀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땀내는 그냥 우스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누나 바스는 진짜 못하겠네 나도 진짜 못하겠네 문세윤 들었습니까? 주현 선생님 들었어요? 앞에 한 번만 불러주면 덤내부터 니깐 날 안 일 못하지 뭔가 더 필요해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이스크림 말하지 못하네 저희 혹시 이거 맞으면 아이스크림 편집해 줄 수 있어요? 아니야 아이스크림 편집해 줄 수 있어요? 아니야 벌픈 걸로 그게 오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캉스를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 곡이다 너무 더운 거야 냉장고 안에 주스도 미지근하고 네 니깐 날아 어? 이런 날엔 이런 날엔? 덤내 이런 날에는 뭘 못해야 돼? 일을 못하지 일을 못하지 일을 못하지 일을 못하지 일을 못하지 일을 못하지 우리가 늘 그렇잖아 문 카니발 내릴 때 너무 더워 이런 날엔 무슨 야외처럼 일 못해 이거는 그렇지 나란 일 나란 일 이런 날엔 일 못해 이런 날엔 일 못해 이런 날엔 일 못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조금만 우와 또다니까 트위스 오마어마한 걸 해 이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은데 대박이다 나란 일이야 여러분 아이스크림 많이 드세요 기분 좋아집니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니까 돌아가요 알들어가 먹어야 돼 나란 일 왜요? 잠깐만 타임 왜요 왜 모모씨가 같이 한 걸로 해주세요 같이 한 걸로 해주세요 진짜? 진짜? 아 그래요? 약간 부담스러워 작사자로 써요 작사자로 써야 돼 나는 작 이게 아닌 거 같아 지금 말렸어 우리 말렸어 모모씨가 같이 했어 같이 했다 같이 했다 같이 했다 같이 했다 같이 했다 같이 했다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해 야 이 사기꾸나 이렇게 착한 양반이 애는 다 망쳐놨네 벌써 동기화가 되면 어떡해 진짜 웃기다 저보다 상장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서연 씨 뭐 발견했습니까? 이런 까지 그 다음에 모모는 엔 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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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완벽한 삼박자야 실력 좋으시네 두 번째 오시니까 짱이다 첫 줄을 완벽하게 연결을 해 주신 모모 일어나 주시고요 모모가 다 했어요 모모가 다 했어요 실력이 좋으세요 엠을 못 잡았으면 못 잡았다니까 체크 체크해 주시고 자 이대로 갑니다 변동 없죠? 불러주세요 덤네 이런 날은 일 못하지 뭔가 또 필요해 이런 남창고 안에 주스도 미치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심장이 막 뜁니다 아 근데 세윤이가 세윤 오빠 잘했다 세윤 오빠 잘했다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과연 결과 예전에 한 번 마저 치아를 치아가 나가면 100%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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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조심해 하하하하 결과 보여 주세요 자 과연 결과는 결과는 보여주세요 무조건이야 이건 너무 심장이야 100% 진짜 5번 자 하나 골라주세요 오답수 레츠고 오답수 레츠고 너지 틀린지 모르니까 오답수가 좋을 것 같긴 해 자 나연이 양 오답수 네 처형이 양은요 오답수요 아 오답수요 모모는 완전 저쪽 자리로 빠졌네 모모는 완전 저쪽 자리로 빠졌네 모모는 아직은 트와이스 안하고 지금 거의 안 돼 거의 그냥 프로테로 가려고 한 팀이야 한 팀 한 팀 한 팀 보고 싶은 힌트 있어요? 오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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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까 오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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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예상합니까 제가 또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정답이 있는데 오답수 몇 개 예상합니까 네? 모모는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아니 아니 모모는 몇 개 그냥 하나 아니 아니 모모는 몇 개일 거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 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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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수 하나 하나 두 개 오버 오답수 오답수 두 개입니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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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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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귀신 모모 둘 어? 아니 진짜 이거 짠내 아니에요? 짠내 저희 쪽엔 짠내 짠내 암내 발내까지도 가거든요 짠내 옆에서 나연 언니가 빛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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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케이 나연 씨 오케이 오케이 박형도 알아봤어 트와이스 매니저 빨리 불러주세요 또 내내자 이러다간 정신을 잃을 거야 천사가 왔다 천사가 왔어 진짜 천사야 마이 엔젤 자 인내까지 나왔습니다 꼬리카네 엔젤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잡아내는 사람이 오늘의 영웅입니다 꼬리카네 기적 예 무슨 MBC 다큐 같네요 꼬리카네 기적 꼬리카네 기적 예 자 TVN 2부작 다큐멘터리 꼬리카네 기적 2차시대 진짜 흑자 쓰자 무조건 먹자 으쨰 으쨰 자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자 영웅 2차시대 3차시대 5차시대 2차시대 2차시대 3차시대 2차시대 3차시대 2차시대 3차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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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먼저 갑니다 모모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내가 들었고 뭔가가 더 있어요 뭐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가 아니고 가다 저도 그 가가가 더 나오는 걸 들어요 뭔가가 필요해 네 자 여기도 지금 뭐야 혼성그룹이에요? 깜짝 놀랐어 자리를 바꿨네 자 혼성그룹 모효태 자 갑니다 모효태 자 모효태 일 못하지가 아니라 일 못해 뭔가가 더 필요해 아 모효태 공식 네 이렇게 되면은 오답수가 두 개가 아니지 자리에 그 글자가 다르면 저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요 자 저희 꼬리칸에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어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진짜 웃지 마세요 저희는 진짜 진지합니다 5번 제가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거 앞에 무슨 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 날이 뭐가 있나? 뭐 이렇게 하다가 저희는 복날 여름이면 복밖에 없어요 복날 여름이면 복밖에 없어요 나가주세요 오차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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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꼬리칸 뗄뻔해 꼬리칸 뗄 뻔해 아니 이게 꼬리칸 내보내 나가 지금부터 TVN 최초로 TVN 특수 제작팀에 의뢰를 받아 꼬리칸을 이 자리에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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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뭔가 하나를 굳이 찾자면 하나를 찾자면 냉장고 안의의의의는 어때요? 아 이 비슷한 발음에 냉장고 안의의의의의의의 주스도 미지근해 야, 친구가 얘기하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완성이 된다. 여기로 들어갑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주스, 주스. 이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질문해 빨리. 주스, 주스. 주스 아니고 주스 라고 해야 되지 않냐. 주스가 아니야, 주. 주스. 유유. 자, 모효태 세 멤버도 없앱니다. 순위에 순위에 투어. 안 돼! 오! 뭐지? 자, 그럼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꼬리칸을 소환합니다. 꼬리, 칸! 오케이, 자 들어왔어요. 자, 차영 일어나 주십시오. 2차 도전합니다. 이런 냉장고 안의 트플럭 주세요! 덤네, 이런 나란 일 못하지 뭔가가 필요해. 이런 냉장고 안의 주스도 미지근해. 찼습니다. 찼습니다. 이건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결과! 웃으면 치아 나갈 수 있어요. 예, 예. 자, 결과. 보여요! 주세요! 자, 결과는 과연? 자, 자. 출발. 출발. 보여요! 오판! 출발. 오케이. 출발. 오!